이 연승도 연승이다 연승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도 연속해서 두 번이나 이기니까 기분이 정말 기분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좀 이제 뭔가 아쉬운 게 많아서 그냥 좀 열심히 다 같이 잘 해서 이런 기쁨이 승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오늘 농심전을 이기게 되었 농심전을 이겨서 2연승 했는데 생각보다 2세트 때는 좀 잘 안 나 경기력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대회 감각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너무 많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좀 기본적인 거 결국 다 기본에서 파생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2세트 같은 경우는 조합 컨셉이 초패스트 용을 1초 만에 먹으면 20분에 사용을 띄운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뱀픽 때도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긴 했는데 근데 그런 걸 방향을 그렇게 잡자는 거지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거기에 맞춰서 플랜 B, Z까지도 꺼내가면서 하는 게 프로게이머잖아요 항상 포장도로만 달릴 수는 없잖아요 포장도로를 달리려다가 엎어지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데 좀 이제 웨이브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턴 개념 이 웨이브를 집탐으로 쓸 건지 이 웨이브는 이제 4명이 힘을 딱 모아서 어딘가를 싸울 생각하고 그렇게 뚫는 생각할지 뭐 그런 좀 합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미드 선수가 미드는 좀 능동적이어야 되고 남을 강하게 통제하고 권유하고 제시하며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드가 너무 사람이 너무 착하기도 하고 좀 수동적이고 뭘 자기가 하려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 하면 쉽게 휘둘리고 그래서 게임이 진행이 아예 안 돼가지고 그냥 그런 점이 보완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좀 계속 이제 이렇게 이겨서 막 기쁘고 싶고 같이 행복한 미래를 같이 그리고 싶은데 약간 걱정이 된다 그래도 일단 이겼으니까 초치지 않고 이렇게 기분 좋게 저도 가면서 또 이제 좋은 건 좋은 거고 또 약간 저희가 또 이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막연하게 응원해주세요라고 말하기엔 또 미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경기를 만들려고 다섯 저희 여덟 선수단 전부 다 같이 한번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탑부터 얘기하면은 두두 선수는 그냥 이제 뭐 말해 뭐해 그냥 정말 잘하는 탑이라고 생각했고 또 만나니까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피지컬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놀라는데 근데 아직 좀 부족한 것들은 이제 뭐 라인 관리라던가 좀 디테일 운영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정말 피지컬이 좋아서 잠재력이 높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뭐 불 선수는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잘해주는 원딜 그리고 안대의 선수가 생각보다 진짜 소문은 사실 작년부터 안대의 선수가 되게 뭐 똑똑하다 게임을 잘 본다 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모든 것들 뒤에는 감독님이 네 감독님이 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잘되는 것 같습니다 커져는 근데 또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심이나 못하는데 또 셀러리맨 기질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셀러리맨 아니에요 저는 멘트가 아니라 진짜 커져가 그냥 말이 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 세나스라핀 그 되게 밸류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 후반까지 갔을 때 굉장히 좋은데 그런 이음새 역할을 해줄 어떤 시스템이나 조합의 밸런스 근데 전체적으로 세나스라핀 지금 밸류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좀 저희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약간 보완하면은 이제 막 이런저런 바리에이션을 많이 만들어두면 상대가 고르든 우리가 고르든 약간 변형이 되든 더 재밌는 경기를 시청자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불선수가 굉장히 솔리드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견고하고 그렇다고 영향력이 이렇게 막 쭉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불선수가 좀 이렇게 힘을 딱 그 팀이 받을 수 있게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합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사실 이제 1세트도 2세트도 좀 저희가 막 원했던 방향성이 다 매끄럽게 다 성공한 건 아니어서 그래도 이제 잘한 건 잘한 거고 또 아쉬웠던 건 아쉬운 거니까 아쉬운 걸 질책하다가 괜히 이제 잘했던 것마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보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자님한테 상상 제시만 받아봐도 상상만으로 되게 행복해지네요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저희 실력으로는 절대로 못 이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그냥 절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이고요 오늘 이기려고 해볼 거고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선수들은 지금 이제 기세도 올라왔고 저도 지금 사실 행복해요 그래서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준비를 열심히 해서 또 최선의 경기를 보일 생각입니다 저희는 절대 포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선수 개인 개인은 아까 커즈 선수가 말했듯이 굉장히 괜찮아요 다 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걸 융합, 규합하고 융합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제가 하는데 그러면 제가 좀 딸려서 팀 파워가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개인 개인 다섯 명을 다 하면서 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젠지든 다머니든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상대가 너무 센데 사실 감독님 말대로 오늘 경기력이면 질확률이 너무 높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앞선 경기들도 저희가 다 보완해 오면서 이겨왔던 거기 때문에 보완만 잘하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동은 지금 기본을 닦는데 에너지를 신경 써서 많이 써야 되고 금방 말하는 두 팀은 기본을 숨 쉬듯이 해서 거기에 너의 지가 없고 그냥 자유롭게 펼치고 더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게임하니까 아무래도 같이 게임을 해도 신경량의 소모가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되게 기본적인 단계념 할 때 그런 게 계속 미끄러지니까 지금 저희는 이때는 왜 미끄러졌고 이때는 왜 잘 됐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배운 아까 말한 담원 이런 팀들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걸 되게 유연하고 별 의식 없이 되게 편하게 숨 쉬듯이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 그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죠 좀 식상한 말이네 근데 진짜 맞는 말이라서요 저희를 끝까지 놓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광동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분들이 항상 저희 입장할 때나 저희가 뭐 잘 될 때 아니면 못하더라도 저희한테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환호도 많이 질러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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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